네 제가 오늘 정론일침을 전해드리는 동안에 좀 시간이 많이 가서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성국 칼럼은 여러분께 꼭 그 문제의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만 더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송 끝난 다음에는 제가 경북 풍기에서 제 호성호 우리 아미고님이 풍삼정 풍기인삼정성 이런 뜻입니다 풍삼정 이거 이제 농사도 짓고 직접 제작도 하는데 그 현장 제가 가서 맞기행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촬영 영상을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좌파 종북 주사파 극좌파들의 다음 노림수는 김건희 특허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극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후보의 약한 고리가 어디냐 탈탈 털어봤겠죠 그 결과 이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약한 고리는 김건희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거 내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공세가 펼쳐지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는 거의 공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공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극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봐줄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이상민 행하부장과 탄핵을 하면서 내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도구했듯이 이 자들의 공격 다음 수 이상민을 거쳐서 바로 윤석열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민을 거쳐서 김건희를 거쳐서 윤석열로 가자 이게 좌파들의 공격 전략이라고 하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좌파들의 공격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극좌파 세력들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하면서 탄핵소추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게 헌전에 넘어갔잖아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다 이달 중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정상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아예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검찰이 이재명은 계속 부르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안 부르고 있다 이걸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요구가 급상승하고 있다 엊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를 묻는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60% 가까이가 김건희 특검 필요해라고 하는 응답을 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극자파 세력들이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조사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조사입니까 SBS 여론조사 SBS 여론조사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에 찬성 몇 퍼센트입니까 66.4% 그러니까 극자파들이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아 우리 전략이 맞네 라고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비명계에도 김건희 특검법에는 한 목소리도 동의하고 있다 당의 단일 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의 이재명계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도 정상적인 국회의정 절차를 밟았는데 왜 김건희 특검뿐만은 패스트트랙을 처음부터 생각할까 이거는 법사위원장 때문입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검법은 법사위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사회권을 딱 쥐고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해버리면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머리 숫자가 많아도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김도읍 의원이 반대해서 못할 거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를 패싱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자 이게 더불어민주당 극자파들의 계산입니다 그러면서 이장관 탄핵 표결할 때 179표가 찬성 나왔거든요 179표는 한 성만 더 가져가면 180석이 되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요건이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180석을 가지고서 다 패싱해버리면 본회의 처리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데 그 8개월은 지금부터 8개월이니까 올해 말쯤 될 것이고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자기들이 통과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점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자들이요 선전선정의 기재 여론전의 기재 가짜 뉴스 유포의 기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거 공작하는 데도 기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선거까지 상정하면서 전략적으로 이걸 포석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이슈가 되어버리고 나면 아무리 저 국자파들이 무작스럽게 물어붙인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 막아내야 될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국면을 자기들이 공세적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김건희 특검법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게 극자파 지휘부의 전략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봤자 대통령이 거북권 행사하면 그만이지 이거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으면 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게 법률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거북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거북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재의 요청을 하면 국회가 200석 그때는 200석을 확보를 해야지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180석까지는 어찌어찌 되겠지만 200석은 절대 안 되지 않냐 우리가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아무리 해봐라 대통령이 거북권 행사하면 그만이지 이게 우리 자유파가 갖고 있는 마지막 노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유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좌파들은 그 생각 못합니까? 당연히 그것까지 생각하죠 우상호 얘기입니다 우상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유죄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거북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거북권을 행사하는 것을 꼭 보고 싶다 그 모습을 연출시켜서 국민의 총선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우상호의 발언입니다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좌파들이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여기저기 함정을 수십 개 파놓고 지금 김건희 특검을 드라이브 하겠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맞아요 대통령이 거북권 행사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우상호 같은 좌파 극좌파들의 머릿속에는 후회 거부할 거야 거부해봐 그러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대통령이 거북권 행사하는 것 같아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략공세가 상당히 무서운 칼이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지금은 전당대회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 극좌파 자력이 김건희 특검을 원포만 놓고 지금 아직 착수를 안 한 상태니까 약간의 시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 대통령 거북권 행사하는 데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원천 저지 원천 봉쇄를 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115석 갖고 싸워야 돼요 저는 말이죠 정말 필요하면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국회에서 원천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의 부인 문제까지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쓰는 모든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는 이런 상황 전개까지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지도부 누가 됐건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 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기환 안철수, 한교환 조경태, 윤상연 누구한테서도 내가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좌파들의 이 음흠한 공작적 전략을 분쇄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약속을 누구의 의무에서도 듣지를 못했어요 사태를 왜 이렇게 안 이야기해 봅니까 지금 이념전쟁 중에 극작파들의 책동 저 이재명 세력에 목숨을 건 저항 이게 안 보입니까 진정으로 좌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당 지도부 구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시급한 싸움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어야 되겠어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차원의 원천 봉쇄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좌파들이 노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